촬영한 이미지는 jpeg 또는 로우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로우는 전문적인 후보정이 가능한 결과물이고 jpeg는 카메라 내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색감으로 자동 보정이 되는 결과물입니다.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! 초보자는 전문적인 후보정이 필요 없는 jpeg 파일로 촬영하세요. 캐논이지 로우 jpeg 보러 tryg 으 아 그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